안녕하세요. 찬미라이크 댄스 찬미입니다. 러버스쿤채터 32카운트 포워 노탭 노 리스타트 스텝 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텝 쇼터 1 오른쪽으로 사이드라 리커버 위브 스텝 대어가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 사이드라 리커버 위브 스텝 대어가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호흡 왼쪽으로 이브 네일 레프트 헵스터 피벌 오른발 포드 셔플 왼발 포드라 리커버 코스트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룸바박스 오른쪽에서 앞으로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포드 터치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세션 4 오른발 왼쪽으로 오른발 오른발 위브 스텝 왼발 포드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라이트 펄터 왼발 크로스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